제가 이제 정규 수업에서 여러분 만나 뵈면 보통 이 문제는 풀어두지 마라 본인이 꼭 풀 문제들은 이제 세트별로 풀어라 라는 얘기를 하죠 이번에 경기대를 준비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경기대에서 실수를 하면 좀 안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문제가 계속 실수하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지문들이 좀 많아 그러니까 거기서 빨리빨리 풀고 시간 남기지 말고 조금 꼼꼼하게 풀면서 시간을 잘 이용하시는 분들이 승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많이 엄청나게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이 와서 경쟁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 것만 먹으면 더 유리한 거예요 욕심 갖지 마세요 아시겠죠? 오케이 욕심 갖지 마시라 자꾸 소리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지? 헬로우 헬로우 어 잘 들어가죠? 오케이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지문입니다 31번 34번 첫 번째 문제는 correct 올바른 것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과 거짓 문제니까 먼저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4번 문제가 또 동시에 뭐가 있냐면 추론하는 문제가 또 나왔어요 inference 즉 추론이 나왔기 때문에 이 내용이랑 앞에 있는 또 31번 내용이랑 읽으면 왼쪽에 있는 글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인 거죠 동시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먼저 풀어보거나 혹은 이 안에서 시간을 많이 못 쓰면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빨리빨리 확인을 해보죠 첫 번째 몇몇의 폭탄들이 미국의 후치타의 공격 이전에 떨어졌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첫 번째 공격이 아니라 옛날 공격 여러 번 이전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 두리틀 레이드가 나옵니다 두리틀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소문자가 아니라 대문자니까 사람 이름이 있지 왼쪽에 있어요 두리틀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라이크가 또 나오잖아요 모모와 같이 그러니까 미국에서 두리틀을 했구나 그리고 일본이 아마 후지타일 텐데 두리틀 레이드가 causing a high number of Japanese death 죽음을 많이 일본 사람들을 많이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연결이 됐고요 3번 축축한 날씨가 폭발을 불을 하지 못하게 막았다 프리벤트 목적어 from ing 알고 있죠 그러면 축축한 날씨가 폭탄으로 하여금 숲에다 불을 피우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니까 불이 났다 안 났다라고 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거죠 지금 전쟁하고 있고요 일본이 미국을 공격하는 것 같아요 그쵸? 오케이? 그거까지가 제일 핵심입니다 그 다음 후지타의 sword has been alive in Japan since 1962 그러면 눈으로 빨리 1962년을 찾아야지 어디 있어요? 1962년 어디 있죠? 여기 있습니다 1962년에 전쟁 끝나고 편지를 받았다가 됩니다 그리고 어쩌고 저쩌고 나오죠 아 그럼 1962년에 칼이 도서관에 있다 근데 지금 폭격하고 폭탄 붙는데 칼이 나왔잖아요 그럼 칼로 싸웠을까요? 칼을 던졌을까요? 아니면 만들었을까요? 중요한 포인트죠 다음에 34번 추론할 수 있는 바 성공이었다 자 요건 좀 다른 색깔로 칠하겠습니다 성공으로 간주됐다 2번은 9달 걸렸다 테이크가 이때는 쓰다 라는 뜻하고 여러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걸리다 라는 뜻으로 쓰이는 거 알고 계시죠? 그 다음 문제는 그 다음 문제는 3번 같은 경우는 실망했다 로케이션에 대해서 공격하러 가요? 공격하러 가는데 이제 좀 목표가 좀 별로 실망했다 4번 같은 경우는 펄하버 어택이크가 좀 더욱더군요 이후로 자신의 가족의 검을 보지 못했다 칼이 자꾸 나와 그치? 그 전쟁하는 거잖아요 근데 1960년이 나왔어요 상식적으로 알아야죠 6.25 전쟁은 1950년 그전에 1945년 2차 대전이 끝났어요 1962년이 나왔으니까 아마도 62년도에는 칼이 있어도 전쟁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두 개의 질문에 대한 설명은 끝았습니다 그 다음 32, 33번 항상 그렇듯이 경기대는 어휘를 낸다 단어 자신이 있어야 된다 물론 자신이 없어도 이 안에서 잘 묶어보면 된다 첫 번째 소우라는 단어가 있죠? S-O-W 요게 소우라는 단어가 동사로 여러가지가 있잖아요 이거 그 발음이 써우라고 되거든 실제로 그리고 소우라는 동사는 씨앗을 뿌리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얘도 써우인데 이거는 그 바느질하다는 뜻이라고요 근데 영화 중에 소우라는 영화가 있거든 소우 이게 뭐 지금도 게임을 시작하지 뭐 이런 내용인데 알죠? 사람 막 자르고 막 그런다고 해요 톱으로 자르는 거예요 이게 써가 C의 동사의 과거인 동시에 톱이란 뜻도 있어요 근데 얘가 발음이 원래 써인데 소우라고 했잖아 왜냐하면 써 그러면 영화 제목 너무 병신 같잖아요 약 먹이는 느낌이잖아 약 먹이는 느낌이잖아 그래서 발음을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발음이 얘는 얘가 소우가 맞아요 얘가 안 맞습니다 실제로는 이해가요? 그 소우는 씨앗을 뿌리다는 뜻이야 자 돌아와요 그러면 씨앗을 뿌릴 거면 어떤 내용이냐면 뒤에 fear 공포에 씨앗을 뿌리는 거였죠 그럼 공포를 뿌린다는 얘기를 의역하면 뭐냐면 씨앗을 뿌린다라는 내용으로 봤을 때는 씨앗을 퍼뜨린다 공포를 퍼뜨린다라는 내용의 스프레드가 정답이 되는 거지 동시에 33번 문제는 읽기 전에 A번의 게스트가 나왔다는 거 이 부분 as a 빈칸한 게스트였다는 면에서 어떤 게스트였을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62년 이하거든요 자 이제 왼쪽으로 문장 가서 파악하면서 문제 풀겠습니다 전 동시에 갑니다 1942년 9월 1942년 9월 일본이 퍼라버 전투 즉 하와이에다가 진주만을 공습한 9개월 정도 있다가 젊은 일본의 파일럿인 노부오 후시타라는 이름의 이 일본인 파일럿은 수행하게 됩니다 The First Aerial Attack 여기다 밑줄 First Aerial Attack 이란 얘기는 오른쪽에 이전에 있었다 1번 탈락이 되는 근거죠 First Aerial Attack on the US Mainland 미국의 본토에 처음으로 폭탄을 퍼붓는 목표를 했다는 겁니다 라이크죠 미국의 두리틀 공격대와 비슷하게 근데 그 다음에 위치 관계대명사 실제로 얘는 문법 물어본 거예요 일본인들이 복수하기로 희망했던 것이 바로 두리틀 공격대거든요 근데 일본이 퍼라벌을 때렸어요 그랬더니 두리틀이 와서 일본을 때렸어요 그러니까 일본인들은 복수하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앞에 있는 두리틀 공격대인데 걔랑 비슷하게 이니까 두리틀은 일본을 공격한 거고 이 일본인 후지타라는 사람은 미국을 공격하라고 한 거죠 우리가 공격을 당한 것처럼 이 의도는 뭐냐면 공포의 씨앗을 뿌리기 위한 거였죠 대량 살상이라고 하는 것을 일으키기보다는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었던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죽였다라고 하는 부분은 맞지 않은 거죠 실제로 이건 역사적인 건데 가서 막 공격을 했어요 일본이 진주만이라는 미국하고 일본 사이에 있는 하와이에다 공격을 했단 말이야 미국 입장에서는 짜증나잖아 그래서 몰래 비행기들 보내서 폭탄을 몇 개를 떨어뜨려요 근데 알다시피 태평양을 건너가야 되죠 그래서 무기가 많지가 않아갖고 그냥 몇 개 떨어진 거예요 근데 충격은 일본 애들이 우리가 공격하는 줄 알았더니 공격받네? 라는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사기를 진작하는 차원에서 이 후지타라고 하는 사람한테 보낸 겁니다 폭탄 떨어뜨려라 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다음 문장 왼쪽으로 돌아옵니다 비록 후지타는 dreamed of attacking a large city 거대한 도시 로스앤젤레스와 같은 공격을 한다고 생각했지만 오레건주 시골에 있는 숲에다가 4개의 폭탄을 떨어뜨리도록 명령을 받은 겁니다 이 불이 산불을 일으킬 거라고 기대했지만 이 불이 산불을 일으킬 거라고 기대했지만 근데 거대한 도시아입니까? 로스앤젤레스와 같은 오레건주에 있는 브로킹스 주변에 있던 치민들에게는 운이 좋게도 The weather had been rainy Ra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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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t 축축한 거죠 오른쪽에 있는 축축하다 Wet weather Frisbee's bomb이 불이 나는지 못하게 했다 운이 좋았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운이 좋게 해도 불이 붙지 않았고 So the incinerary bombs caused a lot of damage 그래서 별로 데미지가 없었다는 겁니다 미션이 끝나고 일본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Long after the war, 전쟁이 끝나고 오래돼서 1962년 1962년 아까 있었던 거다 He received a letter, 그는 편지를 받게 됩니다 Received a letter from a town of Brookings, inviting him to return 그루하여금 오도록 초청하는 편지였던 거죠 이번에는 In the spirit of reconciliation 이 단어의 뜻을 몰랐으면 100% 틀립니다 이건 화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화해의 목적으로써 이번에는 그런 정신으로 와라 그 전에는 폭탄 떨어뜨리러 온 거잖아요 복수하러 간 거잖아 근데 이제는 그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주소를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60년 지났으니까 많은 사람이 연구했겠죠 1962년이니까 아마 전쟁보다 한 20년 지난 거니까 저 사람이 와서 떨어뜨려 보냈대? 뭐 이런 거 알았겠죠? 편지를 보낸 겁니다 뭐 어떤 사람으로 오라? 게스트인데 어떤 사람? 정답은 영광스러운 혹은 귀한 손님 승인된 손님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광됐거나 혹은 명예손님 같이 명예시민처럼 와주시라 평화의 상징으로 와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브로킹스에서 푸지타는 타운에게, 마을에게 선물을 준비하게 되죠 그의 선물은 뭐냐면 아주 귀중하게 생각하는 사무라이의 검인 거죠 비록 그거는 400년 동안 가족한테 있었지만 푸지타는 것을 그 마을에 주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다 무조건 악마 이런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당시에는 전쟁에 참여하고 군인이었지만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무기를 선물로 주겠다가 된 거죠 The sword is still on display in the public library today 오늘날에도 public library에 있다라고 돼 있어요 덕분에 34번 같은 경우에서 추론할 수 있는 바가 여기 있는 푸지타는 한 번도 보지 못했다가 아니라 갖고 있었으니까 아마 들었겠죠 그리고 LA를 폭격하고 싶었다라고 하는 거에서 처음에는 실망을 했을 확률이 높은데 나중에는 다양이라고 생각했겠지 2번 같은 경우는 9달이 걸렸다는 건데 9달은 처음에 나오지만 그 이후에 9달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1번에는 성공으로 간주되지 않았죠 왜냐하면 분리 안 났으니까요 그래서 3번 그리고 전체적으로 문제는 다 풀어봤네요 자 이거는 약간의 배경 지식이 필요했던 지문으로 그냥 전체적으로 제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동시에 시간이 좀 많이 걸렸죠 왜냐하면 두 개의 문제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봤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문제를 먼저 읽는 게 낫습니까 지문을 먼저 읽는 게 낫습니까 저는 100% 문제를 먼저 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문제를 100% 외워서 푸는 건 아니에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지를 먼저 파악한다는 의미에서 읽어두라는 거니까 만약에 그 부분이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고 잘 안 된다고 한다면 소재를 파악하는 쪽으로 집중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첫 번째 지문은 여기까지 지문했고요 35번부터 또 넘어가도록 합니다 35번 문제는 ABCD에서 첫 번째 문제 35번 문제는 연결사 추론이 나와 있고요 연결사는 앞에 보면 A로 출발하기 때문에 바로 글의 초반에 나와요 이 부분을 읽어서 바로 푸는 거기 때문에 독립적이고요 그 다음에 36번은 일치 불일치처럼 나옵니다 북미 대륙에서 가장 퍼센테이지가 높은 쪽으로 하락하게 된 것을 경험한 것은 어떠한 새의 집단이냐 그래서 쇼벌트, 인페이셉, 그레슬라인, 프레스트 와일링 와 같은 새들이 나오기 때문에 일치불일치로 내용을 다 읽어내야 되겠죠 그리고 추론할 수 있는 바라고 되어 있는 What can be inferred from the passage 나와 있는데요 추론할 수 있는 바로 여러분이 읽어보셔야 될 것은 선지를 다 읽어봐야 되겠다 싶습니다 자 이것도 제가 칠판을 쓰면서 진행하도록 하죠 이 문제에서 37번 내용에서의 선지는 기본으로 추론이 가능한 것을 물어보라는 거죠 그러면 4개 중에서 하나만 추론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틀렸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렇게도 볼 수 있죠 하나라도 틀리면 틀린 거다 즉 fate of a bird가 아니라 이게 뭐 예를 들어 메이트다 그럼 틀린 거예요 오케이? 하나라도 꼬투리를 잡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름의 정보를 딱딱딱 잘라봅니다 첫 번째 새의 운명은 Point Potential Threat 위협이다 다른 동물에 의해서 놓여진 한마디로 뭐냐면 새의 운명은 지들이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종들이 뭔가 설명을 해주고 뭔가 지칭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라서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위협이라는 게 이렇게 놓여졌잖아요 그래서 새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 지칭해주는 것은 잠재적인 위험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준다는 거죠 오케이? 새의 운명을 보면 다른 녀석들도 볼 수 있다 2번 Bird Species Declying 요거 이제 시비걸거리잖아요 감소하고 있다 근데 올라갈 수도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중요하게 뭐뭐 때문에 그러면 Invasive Species라는 것 때문에 보통은 그렇다고 되죠 Invasive는 아까 위도 나왔어요 그 이 36번에 보면 2번 선택지 나오잖아 침입하는 이라는 뜻이죠 근데 저게 Species 나오니까 침입종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우리나라에 원래 없었던 황소개구리 이런 것들이 Invasive Species라고요 근데 위에는 Invasive Bird이라고 나왔으니까 침입한 종 원래 우리 동네 안 사는 새인데 다른 애들이 들어온 거지 그쵸? 이런 내용이다 3번 가장 흔한 종은 For being the best able to adapt 가장 잘 적응이다 적응하다 어댑트라는 단어 많이 쓰잖아요 적응하는 녀석이다 그쵸? 어디인가 적응하게 되고 제일 잘 적응하는 것들이 가장 잘 살아남는다 그치? 흔한 녀석 4번 숫자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숫자가 떨어지고 있는데 Most along Common Bird 여기 보면 Migration Route인데 Common Bird Migration 루트를 따라서 그러니까 새들이 이동하는 경로를 따라서 제일 많이 떨어지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철새가 이동하는 경로를 따라서 그렇다는 거니까 이 내용을 대충 읽었는데 사실은 새라고 하는 포인트를 잡았고요 그리고 윗글에는 새가 없어지고 있나봐요 문제가 되고 있나봐 왜냐하면 이 문제뿐만 아니라 보면은 36번에서도 없어지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읽음으로써 글이 갖고 있는 소재를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조류의 감소인 것이죠 조류가 감소된다면 어떻게 감소될 것이며 그 감소 중에서도 어떤 부분이 제일 핵심인지를 하나씩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제 문장을 돌아와서 위에서부터 읽어보도록 하죠 Berger Everywhere 시작합니다 새들은 말 그대로 어디에나 다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매일매일 볼 수 있죠 하지만 과학자들이 말하는데 새의 인구는 엄청 빨리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이죠 특히나 북미에서 29%의 Total Bird Population은 지난 1970년 이후로 29%가 줄어들었다는 것이지 또한 대절이 발견되어졌는데 흔한 새들 특히나 Sparrow나 Blackbird와 같은 그런 새들은 Are disappearing at an alarming rate 무슨 말이라고요? 깜짝 놀랄 비율은 사라지고 있다는 거니까 아까 선택지에서 얘기했던 흔한 애들이 잘 살아남다는 얘기는 잘못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37번에서 3번 선택지가 잘못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Even faster than Rare Bird Dispaces 흔치 않은 새들보다 더 흔한 애들이 빨리 죽더라는 거죠 새로운 연구에 따라서 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A번에 들어가서 보면 여기도 우울한 이야기 뒤에도 우울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우울한 이야기 두 가지가 연결되기 때문에 이거는 예시나 역접으로 봐야 될 텐데 예시는 하나도 없어요 그럼 역접인지를 생각해봐요 그러나는 아니지 비슷한 이야기지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아닌 상태죠 1번은 마침내 2번은 결과 4번은 게다가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29% 줄어드니까 흔한 애들이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나요 아니죠 줄어들긴 줄어드는데 흔한 애들이 더 많이 죽더라는 거니까 게다가에 좀 더 늘어가는 4번으로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얘도 나쁘진 않아 너무 상상을 하는 거지 29%가 줄어든지 줄어들었으니까 결과적으로 흔한 애들이 많이 죽었겠지 잘 생각해봐요 결과나 마침내라고 하는 거는 인과 과정이 어느 정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밥을 많이 먹었다 결과적으로 배 부르다가 되죠 내가 밥을 많이 먹었다 게다가 배가 부르다 이건 맞지? 안 맞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29%가 줄어들었다는 내용에서 특히나 많이 죽은 애들이 누군지 알아? 흔한 애들이야 라고 하는 게 more보다 이거예요 정답은 4번 이런 부분은 연결사가 좀 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힘들 수 있는데 시나리오를 막 돌리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를 잡아서 맞는 이유를 찾아봐요 그리고 그걸 너무 overgeneralization 즉 과도하게 과대평가에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여기를 빼고 정답을 3번으로 죄송합니다 4번으로 풀어봤죠 계속합니다 거의 모든 종들이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적혀있죠 grassland bird는 가장 큰 suffer the greatest loss 가장 많은 손실을 경험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있는 greatest loss로 53%라고 하는 거니까 grassland bird가 포함되어 있는 제일 많이 죽은 애들은 3번 예로 풀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forest, let, blah, blah, blah 이렇게 나오다가 37% 이런 식의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invasive한 녀석이 나오는데요 어디냐면 심지어 이렇게 침입종들도 여러가지 다른 환경에서도 잘 자란다고 보지만 얘들도 이러한 운명을 완전하게 도망갈 수는 없다 라고 적혀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얘들의 운명이 비슷할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새라는 것은 결국 지표가 되고 기준이 되는 동물들이기 때문에 특히나 그들의 행복과 복지가 전체적인 생태계의 건강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동물인 새들이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말하는데 이러한 거대한 인구수의 감소는 미국의 북미의 생태계가 갖고 있는 것을 일반적인 상태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여줘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이 부분이 사실은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즉 새의 감소는 감소라고 하는 내용으로 끝난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뭐였을까 제가 말씀드렸죠 경기대는 주제나 제목을 꼭 넣는다고 근데 주제 제목이 정확한 문제는 없잖아요 근데 사실은 추론할 수 있는 바로 37번으로 주제를 담은 겁니다 새라는 것에 어찌 보면 운명은 다른 종들의 위험까지도 우리에게 지적을 하고 있다 1번을 정답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처음부터 딱 1번이다 라고 하긴 좀 힘드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지가 잘못될 수도 있고 시간이 부족하다 보면 아래에 있는 부분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대는 주제 제목을 일치 불일치나 추론에다가 살짝 넣어놓는 특징도 있는 겁니다 그거 놓치지 마시고 정답으로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 정답으로 해봤고요 맨 마지막에 보면 마이크레이션 루트 이런 거 보면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를 1번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라스트 문제 되겠네요 제 원래 목 상태가 좀 안 좋아갖고 오늘따라 어 재채기를 계속했어 재채기를 재채기를 그래서 그러지 내가 코로나 이런 건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스트 문제 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는 이 단어 Ultimate 체험 게임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알아두셔야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 문제의 핵심 소재는 최종 최후 통첩 게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죠 근데 최후 통첩 게임이라는 거를 모르는 사람 어떻게 풀까 당연히 이 문제를 못 푸는 것이 아니라 여기 적혀있는 상황을 설명하면 되죠 어떤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랑 돈의 양을 나눠야 되는 겁니다 공유해야 됩니다 시나리오에서 상대방이 받아주면 나도 받을 수 있는 거죠 최후 통첩으로 받거나 못 받는 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Offer가 거절되면 아무도 받지 못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제안이 합리적일 경우 50대 50일 경우에는 보통 받아들여지지만 반면에 내가 90을 먹고 상대방을 10을 준다 그러면 그 거절은 그 제안은 당연히 거절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Rejection 방금 얘기했던 이런 거부하는 패턴이 상당히 우리에게 혼동스럽게 해준다는 거죠 왜냐면 아무것도 안 묻는 것보다는 10% 받는 게 낫잖아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그럴까에 대해서 이제 사회의 심리학자들이 공부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Behavioral Scientist라는 내용이 두 번째 패러에 나오고 이 사람이 바로 38번에 나와있는 Social Scientist에 따르면 불공정한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혜택이 무엇인가 라고 적혀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글에 그냥 사회과학자가 왜 그런가를 설명한다면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 글의 핵심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인 39번의 Deterrent라는 단어는 금지하게 하는 것 방해하는 것 이라서 이 단어로 바로 고르셔야 됩니다 물론 2, 3, 4에 있는 단어를 몰랐거나 혹은 마음에 드는 단어를 고르는 상황이 될 수도 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Deterrent라는 단어의 뜻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Deter라는 것 자체가 뭐뭐하지 못하게 하다 금지하다 라는 뜻이었으니까 동시에 Deterrent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문장은 여기 보면 Deterrents Against 가 나왔으니까 이러한 자세라는 단어가 바로 It이 되면서 노란색하고 빨간색 체크한 게 다 같은 겁니다 방금 있었던 자세가 좋은 건데 왜냐하면 이어지는 시도 Attempts at Abuse 라는 단어가 나와있죠 이걸로 뭐라고 봐야 될까 저는 읽으면서 딱 생각난 단어가 두 글자 뭐였는지 아세요? 호구예요 호구 호구로 본다는 거지 그러니까 10대 90을 받으면 야 아무것도 않는 것보다 네가 10을 받는 게 낫지 않냐 이런 걸 받으면 다음번에는 8을 주고 7을 줄 거니까 누굴 호구로 하나 그래서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Deterrent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를 보시거나 맥락을 봐서 전체를 해석해서 문제를 풀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 얼티메텀 게임의 발견이 우리에게 관해서 사람에 관해서 우리한테 알려주는 바 이니까 이 게임이라고 하는 하나의 실험이 우리에게 선사하는 지점이 무엇인가 입니다 이 부분을 잠시 후에 지문을 읽은 다음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가냐면요 시간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이 38번하고 40번 문제를 좀 더 따지는 거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지문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서해과학자들은 게임과 같은 시나리오들을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연구하기 위해서 쓰기도 하죠 한 가지 예시가 아까 얘기했던 최후 통첩 게임입니다 상대방이 받으면 받을 수 있고 받지 않으면 나도 못 받고 쟤도 못 받는 상황 그 상태에서 나만 그 비율을 정할 수 있을 때 나는 몇 대 몇으로 주는 경우가 있느냐 상대방이 아무것도 안 받는 것보다는 10이라도 받는 게 나을 텐데 왜 가끔 그 사람들이 거부할까 까지가 읽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세킹은 엑스플라네이션 두 번째 패러그래프 불공정에 대한 반응에 대한 이러한 종류에 대한 하나의 설명을 찾아가면서 행동과학자들은 대절이라고 우리에게 한번 제안을 하기도 했죠 아마 그것이 사람들에게 특정한 장점을 주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즉 반응이라고 하는 건 불공정이라는 것 자체는 10%만 받는 거잖아요 아예 안 받는 것보다는 10% 받는 게 낫거든요 근데 10% 받는 것이 별로다 라고 하고 아예 안 받아버리는 것이 어찌 보면 장점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느냐라고 유추한다는 거죠 균형 잡히지 못한 제안을 거절하면서 즉각적인 개별적인 비용으로 오게 되는 거죠 비용이라면 내가 돈 내는 거지만 받을 걸 안 받는 것도 비용이라고 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못 받은 거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알바를 열심히 했는데 상대방이 사장님이 뭐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너 멋있는 거 아니지 싸웠어요 너 그러면 돈 안 줄 거야 지금 30분 안 지났거든 예를 들어 한 시간이 그러니까 됐어 라고 나갈 수 있는 거죠 이게 보면 내 입장에서는 시급 5천 원을 못 번 코스트라고 보는 거지 그런 상태에서 오게 되는 상황에서 그 사람은 Assert that he or she will not tolerate the unfairness 공정하지 못한 것은 절대 참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 사람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떤 내용인지 이러한 자세 이게 deterrent라는 거죠 근데 이어지는 subsequent 이게 핵심적인 단어다 이어지는 어뷰스 학대하고 남용하는 시도에 대항하는 억제하는 기계라는 거죠 내가 이걸 참으면 그 다음엔 더 나한테 제대로 안 줄 테니 이걸 내가 참지 않겠다 이거야 상대방한테 나 안 해버렸 짜증나 왜냐하면 내가 지금 양보하면 나를 호구로 알고 내일은 9원 주고 내일만은 8원 줄 테니까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지금도 안 할 거야 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금지하는 장치가 되는 게 이러한 자세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흥미롭게도 이러한 똑같은 불평등에 관한 반응은 has been found in other primates 다른 영장류에서도 발견되고 has been shown in humans 인간에서는 to have a written part of the brain 뇌에 있는 어느 일부 부분에서 이 뿌리가 있는 것으로 보여져 왔다 which plays role in emotional thinking 감정적인 사고를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뇌의 일부분에 그 뿌리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라고 적혀있죠 재미난 건은 여기 중간에 나와있는 end 여기 end를 보시면 다른 동물에서도 발견되고 인간에서도 발견되기 때문에 다른 동물과도 비슷하게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부분을 먼저 체크해놓고서 문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38번 올라옵니다 자 사회과학자에 따르면 우리가 불공정한 제안을 거절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이 불공정한 제안을 거절하는 것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면 호구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였죠 그래서 1,2,3,4 중에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나중에라도 잘못 대접받게 되는 가능성을 낮춰준다 정답은 4번 이죠 왜 1,2,3,4 가 안될까 1번은 안되는 이유 감정적인 스트레스의 원천을 줄여주게 된다는 건데 어찌 보면 감정적으로 스트레스가 줄여준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스트레스라는 부분이 나와있진 않죠 그냥 감정적인 부분을 관장하는 뇌에서 결정한다라는 내용이에요 동시에 이 글의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나름의 의사결정을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기분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리고 사실 이게 실험이니까 돈 안 받아도 받아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괜히 안 받게 되는 그런 구조거든요 이 사람이 감정적이야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두 번째는 협상에 들어가게 한다는 건데 이미 협상은 끝났어요 거절하면 아예 받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2번 탈락 3번은 자기의 자원을 더 지킨다는 건데 이거는 상대방이 거절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제한하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더 많은 자원을 지키지 못하게 해설일자를 하는 거죠 내가 5대5로 주지 않고 9대1로 줬을 때 상대방이 안 받으면 나는 더 많은 걸 못 지켜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실제로 내용의 완전 반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 거절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제한에 대해서 9대1로 받을래 5대5로 받을래 라고 할 때 내가 받는다면 상대방에도 영향을 주는 그런 실험자 입장이니까 그때는 자식들이 내가 이거 받으면 다음에 나한테 뭐라고 할 거 아니야 고군줄 알아 이런 내용이라 볼 수 있는 거죠 4번 39번은 1번으로 문제를 풀어봤고요 이미 그 다음에 40번의 얼티메트 게임을 왜 했냐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왜 했냐라고 하는 실험의 의도를 물어본 거죠 왼쪽의 지문을 다시 보시면 처음부터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얘기한 얼티메트 게임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한 이유는 인간이 생각하는 인간이 내리는 의사결정의 과정을 궁금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왜 인간은 이런 결정을 하게 될 것인가 그 과정에서 1번 같은 경우는 여러가지 맥락적 정보를 통해서라는 부분이 이상합니다 맥락적 요소에 따라서 공정을 판단하는 것은 내가 굿위로 받을 수도 있어 상대방이 딱 줬는데 야 오늘 내가 힘드니까 받아줘 이게 바로 맥락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상황을 받은 거예요 그 상태에서 내가 일을 받았는데 이걸 받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이 안 받는다 이런 맥락의 글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맥락이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는다 1번 탈락 왼쪽에 있는 부분에서 인간과 동물이 등장한 바 있어요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장류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발견하기 때문에 인간과 동물이 각각의 다른 방식이 있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2번 탈락 3번은 사람들이 바로 즉각적으로 나오는 장점을 희생한다는 건데 from a sense of unfairness 공정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포기한다는 것으로 이 from 이라는 전치사구를 이렇게 제가 보라색으로 써놨을 때만 정답으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해석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불공정하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사람들은 불공정하니까 즉각적인 이익을 포기하게 될 것이다 근데 우리 전치사구는 여러분이 많이 공부해보셨지만 기본으로 형용사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부사의 역할을 해주기도 합니다 형용사는 바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줘요 그래서 불공정하다는 면의 장점이라고 형용사일 때는 해석이 되죠 근데 부사로 해석하면 부사는 위치가 랜덤하거든요 랜덤한 위치에 오기 때문에 불공정하다는 면을 맨앞에를 뽑으면 불공정하다는 면으로 봤을 때는 사람들은 즉각적인 이익은 포기한다 그러니까 이 최후통첩 게임을 쓰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 나오는 거죠 정답이 3번이 되는 그런 겁니다 이 부분을 못 보면 사실 이 문제의 3번을 고르기 힘들어요 즉 전치사구 보고 이걸 어떻게 센스를 어떻게 해석할까 애매하죠 근데 이때 from unfairness를 봤으면 그래 불공정한 상태에서는 즉각적으로 인장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지문이 나온 것처럼 나 이거 안 받고 안 받고 말지 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거라서 정답을 3번으로 풀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그냥 4번을 안 읽은 사람은 3번으로 맞췄을 거예요 4번이 되게 매력적이에요 이성 이라기보다는 감성의 기초를 두고 있다 왠지 그런 내용인 것 같잖아요 왜냐하면 방금 읽었던 지문의 맨 마지막에 보면 감정적 생각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뇌의 일부분의 그 뿌리가 있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이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즉 9대1 8대2 7대3 이거 되게 감정적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그러면 처음부터 감정을 공부했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경제적 의사결정입니다 그럼 내가 돈을 벌어야죠 그죠 근데 돈을 벌어야 되는 걸 알고 이 사람이 감정적으로 사람 딱 때린 거라 상대방한테 욕하고 침뱉고 이런 내용은 없어 그냥 안 받은 거야 그럼 생각해 보는 거죠 합리적이면 이거 돈 받아야 될 텐데 왜 안 받을까 라고 봤더니 안 받는 게 더 좋더라는 거죠 안 받는 게 합리적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장점이었잖아요 그래서 감정적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맨 마지막에 한 번 등장하는 것이고 그나마도 감정적 사고를 하는 뇌의 부분에 뿌리를 잠깐 두고 있는 건데 이건 합리적이다 라고 보는 거니까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거는 좀 넓다 라고 보는 것으로 아까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마지막 질문에 가장 킬러 문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이거 되게 쉽게 풀 수도 있겠죠 근데 만만치 않았어요 실제로 3번으로 문제 풀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하시고 시험장에 가면 맨 마지막 장에는 이 문제는 여러분을 유혹하고 있을 겁니다 대신 3번에 과연 사람들이 이렇게 희생하는 것이 핵심일 것이냐 혹은 감정이냐를 왼쪽에 있는 지문을 쭉 보면서 감정에 대한 이야기인지 아니면 왜 희생하는지 모를지 이런 거에 대한 불공정성에 대한 이야기인지를 키워드를 중심으로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제나 제목이다 이란 마음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경기는 여러분이 충분히 씹어먹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화이팅해서 공부 잘 하시고요 여러분의 경쟁자보다 한 발 더 앞서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오늘부터 붙는다 생각만 하세요 계속 나는 합격이다 나는 합격이다 오늘부터 계속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학교를 다니면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지 그런 걸 꿈꾸십시오 뭐 이런 것도 괜찮아요 합격 인터뷰 아 제가 열심히 했어요 이런 거 공부 하나도 안 하면서 그런 거 하면 의미 없어요 대신 아 제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로 이런 쪽의 마음가짐을 가지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원래 딱 약속된 시간이 몇 분까지죠 잠시만 아 3시 10분까지네 4분 남기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해설지 좀 마무리해서 올리니까요 10분 한 30분 40분 정도 이따가 확인하실 것 같고요 질의응답은 제 밴드톡이 있어요 거기다 이제 따로따로 이렇게 올려주시면 거기에 개별적으로 오늘 저녁 6시까지는 꼭 다 답변을 드리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시간 수고하셨고요 경기도에 꼭 붙읍시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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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